두 용의 해후 충청남도 보령군 소송리 앞바다에 쌍화도라는 두 작은 섬이 있는데 하나는 남쪽을 향하여 서있고 하나는 북쪽을 향하여 서있다. 이 마을 사람들은 3월 3진날이 되면 풍어를 기원하는 고사를 지낸다. 해마다 이날만 되면 남쪽 섬에 살고 있는 용과 북쪽 섬에 살고 있는 용이 서로 만나 인간 세상에서 맺지 못한 사랑을 용으로 변하여 만난다는 것이다. 이날 하늘로부터 두 줄기 먹구름이 남쪽 섬과 북쪽 섬에 뻗치면 그 해에는 풍어가 틀림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용이 만나는 날 고사를 지내게 된다. 연인왕자, 부디 몸조심하고 과히 염려 마오. 내 비록 먼 외딴 섬으로 떠난다 하지만 다 우리를 위해서이고 또... 김도룡은 더 말을 잇지 못한다. 도령님, 제 걱정일락 마시고 부디 옥채 보존 없어서... 연인은 어깨를 들먹이며 늦게 울고 있었다. 도령은 그런 연인의 어깨를 꼭 감싸 안으며 낭자, 낭자가 심어준 뜻은 내 결코 저버리지 않을 거요. 도령은 연인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다만 한 가지 걱정이 있다면 낭자의 아버님인데 우리 아버님과 뜻이 맞지 않으니 그게 큰일이란 말이오. 소녀도 그것이 걱정이 되옵니다. 그래서 첫날마다 천지신명께 빌고 있어요. 낭자, 그건 나도 잘 아오. 부디 내가 과거에 급자여 등과하는 날 우리 백년가약을 맺읍시다. 해는 벌써 중천에 떠있다. 말이 두어 번 울어댄다. 어서 빨리 떠나자는 신호이다. 안타까운 이별의 시각은 어김없이 다가오고 도령님, 이러다간 아버님이 아시면 어쩌실려고요. 어차 늦기 전에 떠나십시오. 네, 알겠소. 부디. 보내는 사람과 떠나는 사람 이별은 항상 슬픈 것이지만 그러나 만나고 헤어지는 것 그리고 또 만나는 것이 모두가 순리라면 이별이 또 그렇게 슬픈 것만은 아닐 것이다. 언젠가는 또 만난다는 희망이 있을 것이니까. 그러나 연희는 이제 영 만나지 못할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더 서러운지도 모른다. 연희 낭자, 자 그럼 이제 떠나가오.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몸조심하구려. 도령님, 부디 공부 열심히 하셔서 과거 급제하세요. 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말을 탄 도령의 손과 연희의 손이 점점 풀려져 갔다. 연희의 초롱 같은 눈에는 구슬 같은 눈물이 맺혔다가 그대로 떨어지고 도령의 눈에서도 눈물이 글썽인다. 도령은 그렇게 해서 갔다. 과거에 급제를 하여 떳떳하게 연희와 혼인을 할 결심으로 쌍화도라는 섬으로 공부하러 떠난 것이다. 때는 조선, 일곱째 임금인 세조가 그의 조카인 단종을 몰아내고 왕자리를 차지하려는 소란스런 시기였다. 당시의 세도가인 김대감과 송대감은 서로 등을 맞대고 있어 김대감은 단종 편이오, 송대감은 세조 편이었다. 그러나 이런 부모들 간의 대립은 아랑곳하지 않고 김대감 아들 김도령과 송대감의 외딸 연희의 사랑은 무르익어 가기만 했다. 물론 부모들 몰래 은밀히 만나고 정을 나눠야 되었기에 더 애타고 그리운지 모른다. 그러던 중에 김도령이 과거를 치르기 위해 공부하러 쌍화도로 떠나는 것이다. 쌍화도에 조그만 암자가 있다. 그 암자에서 주지승의 엄한 가르침을 받으며 공부하는 도령은 그래도 한양이 생각날 때면 책을 덮어놓고 몰래 방을 빠져나와 섬바위에 앉아 한양 쪽을 바라보며 연희를 생각하곤 하는 것이다. 떠나올 때 부디 공부 열심히 하여 급제하라던 연희의 부탁. 도령은 초롱같은 눈에 눈물이 고여 뚝뚝 떨어지던 연희의 모습을 생각하는 것이다. 당장에 한양에 올라가 연희의 손을 꼭 잡아주고 싶지만 그러나 안 돼. 난 공부하러 내려온 사람인데 모든 걸 그때까지만 참자. 도령은 스스로 채찍질하는 것이었다. 점점 몰래 빠져나와 한양 쪽을 바라보며 시름없이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주지승도 이 눈치를 채고 하루는 도령 듣소. 지금이 어느 때라고 시키는 공부는 하지 않고 한양만 생각하시오. 그러시면 한양에 계신 아버님이 아시기라도 하신다면 자 어서 책을 드시오. 도령은 그날부터 또 마음을 단단히 잡고 공부에 여념이 없었다. 그 무렵 한양에서는 연희 낭자가 늘 뒷마당 장독대에 정안수 차려놓고 천지 신명께 정성스레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자기 아버지와 도령 아버지가 화해를 하여 잘 지내주길 빌었고 또 하나는 공부하여 떠난 도령님이 부디 성공하기를 빌었다. 연희 낭자도 틈만 있으면 뒷마루에 앉아 쌍화도 쪽을 바라보며 눈물 짓곤 하였다. 그 무렵 조종에서는 드디어 수양대군의 단종을 몰아내고 자신이 왕에 오르니 이가 곧 칠대 세조이다. 세조가 왕이 되면서부터는 세조에게 아부하던 사람은 충신이 되고 단종을 모시고 있던 사람은 하루아침에 역적이 되고 말았다. 도령의 아버지 김대감은 끝까지 단종을 옹이하려다 역적으로 몰리었고 연희의 아버지 송대감은 하루아침에 일약 공신이 되었다. 이렇듯 다르니 어찌 화합되기를 바라겠는가. 이젠 더 바랄 길이 없게 되고 연희의 정성스럽던 기도도 소용이 없게 되었다. 역적으로 몰려 붙잡힌 김대감은 형리에 가진 악형도 다 달게 받으며 끝내는 피를 토하며 죽어갔다. 연희의 가슴은 메어지는 것만 같았다. 이토록 천지신명은 무심하단 말인가. 어느 날이던가 연희 낭자는 불안하고 초조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 밖으로 나왔다. 달 밝은 밤 바람이 소스울하게 불었다. 뜰을 한참 서성대다가 우연히 사랑채 곁을 지나게 되었다. 그때 아버지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연희는 무심히 귀를 기울여 봤다. 이번 일은 정말 대신들의 공이 크오. 자, 너무 사양 말고 쭉 들이키게. 그런데 한 가지 골칫거리가 있지 않소? 정대감, 서슴없이 얘기해 보시오. 저 다름이 아니었고 저번에 죽은 김대감의 아들 있지 않소? 응, 있지요. 그놈이 나중에 제 아비 원수라도 갚는다고 날뛰기 전에 우리 쪽에서 먼저 해주는 게 어떻겠소? 아, 하하하, 난 너 뭐라고. 그거야 어렵지 않소. 이미 어명까지 내린 일이니 지체하지 맙시다. 이런 일은 그저 결정났다 하면 당장 해버리는 게 수거든. 연희는 놀라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뭣이? 도령님을 처치한다고? 아, 이 일을 어찌할 거? 연희는 퍼뜩 정신을 가다듬었다. 내가 이러고만 있을 게 아니라 지금 떠나야겠다. 어서 이 일을 도령님께 알려야 해. 연희는 남장을 하고 말을 타고 떠나갔다. 군줄들이 닿기 전에 먼저 가야 한다. 그래서 그는 날이 새기 전에 바닷가에 도착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이 무슨 얄궂은 운명이랴. 그날 따라 강풍이 불고 파도는 바윗덩어리를 삼킬 듯이 혀를 날름거리고 있었다. 연희는 뱃사공을 붙들고 사정을 했다. 사공어른 먼 길을 갑자기 오느라 준비한 것은 없지만 이 노래개를 들을 테니 제발, 제발 저 섬까지만이라도 태워다 주십시오. 낭자의 낙관사정은 짐작하겠소만 저렇듯 풍랑이 심하니 어쩌겠소. 목숨이 위태로와소. 사공을 붙들고 통사정을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젖도록 센 풍랑에 비하여 사공의 배는 너무도 작았다. 연희는 멀리 가물가물하게 보이는 쌍화들을 바라보며 애타게 울었다. 어느덧 하루해가 가고 밤이 되었다. 어둠이 깔리자 물결이 조금 잦아졌지만 바람은 여전하였다. 연희는 더 기다릴 수가 없었다. 그는 사공의 배를 몰래 집어 타고 노를 젖기 시작했다. 이미 죽을 각오를 한 지 오래다. 죽을 힘을 다하여 노를 저은 연희 낭자는 어느덧 섬에 닿게 되었다. 그러나 아무리 암자를 찾아봐도 없었다. 며칠 초과해서 불만 껌뻑일 뿐 연희는 소리내어 불렀다. 도령님! 도령님! 그러나 애타게 울부짖음은 파도에 휩쓸려버리고 고요만이 다시 계속됐다. 이제 지친 나머지 불을 기운이 없게 되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불러보는 것이다. 이 무렵 도령은 이날도 공부는 되지 않고 한양에 있는 연희 생각에 참을 수 없어 선바위에 앉아있었다. 그런데 아까부터 저 남쪽 섬에서 누가 자꾸 자기를 부르는 것만 같았다. 들렸다가는 사라지고 사라졌다가는 다시 들리고 이때 구름이 걷히고 달이 환히 떠올랐다. 도령님! 도령님! 아! 이건 분명 연희 낭자의 목소리 아닌가?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연희 낭자가 저쪽 섬에 와있으니! 그는 어쩔 줄을 몰랐다. 연희 낭자! 낭자! 이때 연희 낭자도 도령님이 맞은편 섬에 있다는 걸 알았다. 그러나 이걸 어찌하랴? 풍랑이 이렇듯 새 차서 더는 건너갈 수가 없어 그들이 서로 애타게 부르고만 있을 때 저쪽에서 한때의 군마가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사태는 이미 급변에 있었다. 연희는 풍랑 속으로 배를 몰았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도령을 불렀다. 도령님! 도령님! 어서 피하셔야 해요! 군졸들이 도령님을 잡으러 와요! 낭자! 어휘하면 좋소! 말이 끝나자 도령은 앞뒤를 가릴 것도 없이 물속으로 빠져들어갔다. 그는 배를 향하여 있는 힘을 다하여 헤엄쳐보지만 이런 일은 처음 당해보는 도령인지라 호적거릴 뿐 앞으로 더 나아가지질 않는다. 이때 군졸들은 강가에 닿았고 이내 배를 내어 도령이 있는 쪽으로 배를 몰았다. 연희 낭자도 죽을 힘을 다하여 노를 저었고 도령도 전력을 다해 헤엄쳐 이제 간신히 손끝이 맞닿을 만큼 되었다. 그러나 군졸들은 이미 도령의 뒤를 바짝 다가서고 있었다. 이때였다. 맑은 하늘에 구름이 다시 덮이고 바다는 더욱 사나워지면서 요란한 천둥이 하늘을 가르고 거기에서 두 줄기 먹구름이 쏟아져 바다에 박히더니 군졸들의 배는 뒤엎어져 버리고 한 줄기 구름은 연희 낭자를 또 한 줄기 구름은 김도룡을 감싸안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들은 하늘나라로 올라간 것이다. 지극하고 정성어린 그들의 사랑이었기에 하늘에서 그들을 도와준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땅에서 이루지 못한 사랑을 천상에서 나누었다. 그러나 인간인 그들에게는 인간 세상에서 사랑하며 살기가 소원이었다. 이 간절한 소원을 옥황상제는 들어주기로 하였다. 그래서 그들을 환생시켰다. 두 마리의 용으로. 그러나 그 대신에 그들을 함께 두지는 않았다. 연희 낭자가 환생한 용은 남쪽 섬에 김도룡이 환생한 용은 북쪽 섬에 각각 살게 하고 1년에 한 번씩만 만나게 하였다. 그래서 해마다 3월 3진날이면 이들 용 두 마리는 바다 가운데에서 만났다가 헤어지는 것이다. 지금도 이 전설이 남아있으며 이곳 사람들은 이들을 쌍화도의 두 용이라 부르며 바다의 신으로 삼고 풍어가 되기를 빌기도 한다. 쌍화도의 두 용이 만나는 날 고사를 지내는데 이때 하늘에서 두 줄기 검은 구름이 뻗치면 이 해에는 틀림없이 풍어가 된다고 한다. 고겨 h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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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ied 그때 shiny